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연말 단기 자금 시장에서 신용 리스크가 터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윤형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PF를 기초자산으로 한 ABCP에 대해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충격파가 부동산 PF 시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자금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기물인 기업 어음 금리는 전날 3.86%까지 올랐는데 2009년 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부동산 ABCP는 주로 증권사가 부동산 PF 대출 채권을 유동화해 다수의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발행하는 기업 어음입니다. ABCP 부실 위험이 커지면 1차적으로 증권사의 유동성 문제지만 넓게 보면 부동산 PF 전반의 연쇄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말로 갈수록 부동산 PF, ABCP 만기가 줄줄이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자칫 차원에 실패할 경우 발행 증권사가 본인 자금으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고 추가 빅스텝까지 예고된 상황이라 부동산 PF 시장이 더 냉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4분기 중 만기가 돌아오는 ABCP는 총 31조 4천억 원. 절대 규모로 보면 다른 단기물보다 적지만 부동산 PF에는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가 몰려 있습니다. 부동산 ABCP의 경우 신용등급 A2 이하 비중이 27%로 10% 안팎인 다른 단기물에 비해 낮은 신용등급 비중이 높습니다. 만기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부동산 PF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린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보험사 등 비은행권의 부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선 주식시장, 채권시장처럼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간 금융사가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 공격적으로 늘려온 부동산 PF 시장에 세금을 투입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각 금융사가 본인들의 자금으로 부동산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 레고랜드에서 시작된 리스크가 부동산 PF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허윤형입니다.